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빨리 수산집에 왔어요 그러고 인사해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잘 알지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놀러 왔어요 인사해봐 아 어떡하지 뭘 주지 월요일 아침부터나 애 때문에 또 이제 고민입니다 일도 못하게 생겼어요 엄마가 늦는데 몰라요 어떡하지요 모바일이 있는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음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